안녕하세요 소파의 론을 받았습니다 5월 19일날에 신청을 해서 6월 3일 현재 6월 3일인데 이렇게 돈이 학교로 보내졌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19일날에 시작을 해서 6월 3일날에 받았으니까 한 3주 정도 걸렸죠 3주 정도 걸리니까 론을 받게 되네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계속 소파에서 계속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소파에 가서 status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코사인 해주시는 분께도 이렇게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 부탁한다고 해주시면 더 오해 없이 좀 더 매끄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코사인을 받아 봤는데 정말 도와주시는 분께서 제가 필요 여기 소파이를 확인했을 때 소파이에서 뭐 재정 증명 뭐 세금 뭐 그런거 증빙 같은거 올려 달라고 할 때 되게 빨리빨리 올려 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벙거스러움을 보증해 주시는 분께 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리면은 네 좀 더 매끄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론을 받기 위해서는 소셜 스퀘리티 넘버가 필요해요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같은거 찾아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 F1 비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학교에서 잡은 다음에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소셜 스퀘리티 넘버 사회보장 번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좀 더 네 모든 미국에서는 소셜 스퀘리티 넘버가 필요해요 주민등록 같은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준비하면 좋고 하여튼 이렇게 보증을 받고 그런 론을 받아 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